당장 가장 핫했던 무대를 뽑는 인기가요 하스테이지 TOP3 신회를 공개합니다. 3위 문종업의 XOX 2위 세븐틴의 음악의 신 1위는 태민의 길티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퀘스트를 수행하러 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인기가 가상 세계문제가 생긴거 같아요. 어? 무슨 문제요? pgm이 자꾸 같은 노래만 반복되고 있어요. 저도 이상해요 게임하면 계속 같은 알고리즈만 뜨고 있거든요. 쭈이 하기 정상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등판을 차리거든요. 자꾸 떠도 계속 보고 싶은 알고리즘 pgm 맥꼬 봄 맥꼬 봄 맥꼬 봄 봄 봄 중독성 넘치는 비트 크래프티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